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한기하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하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달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달락은 북이스라엘 부가히야 왕가 베가양의 이야기가 23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락은 남유다 요담 왕의 이야기가 32절에서 38절까지 나옵니다 분열된 두 나라 이야기의 공통된 내역은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점점 쇠퇴하여 갔다 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느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달락 2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 28절에도 나옵니다 여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달락에는 34절에 나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하 보시기에 입니다 북왕국의 악의 기준이 되는 왕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요담 왕의 선의 기준이 되는 인물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리더의 신앙이 여하 보시기에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민족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그 위기에서 구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아히아 왕은 2년밖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베가가 길라사람 50명을 통해 일으킨 반란으로 그가 사마리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처럼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당시 북왕국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부가히아에서 베가로 정권이 교체되죠 베가는 북이스라엘에서 왕처럼 군림하여 지배했던 기관을 포함해서 총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그렇다면 부가히아보다 좀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공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상당한 영토를 빼앗겼고 많은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왕들 때문에 빈번한 위기를 맛보면서 점점 멸망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딸라 남유다 왕 누굽니까? 요담입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 왕처럼 여와를 사랑했습니다 제사장 집안 출신인 어머니 여루사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보수했으며 유다의 산악지대의 성읍과 요새들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었죠 아마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우리와 닮아있는 인물이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주를 쫓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오랫동안 묶여있던 반복된 죄가 사슬처럼 우리의 발목을 묶고 놓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묶인 사슬을 끓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초라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보이며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한기 역사 속의 이스라엘은 주님이 끊임없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인의 권력 투쟁과 파벌 싸움 속에서 폭력을 행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사회가 더럽혀지고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이웃과 자연이 고통당할 때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역사의 표면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영원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제발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아침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는 계속된 반복된 죄를 짓고 그 앞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죄보다 강하시고 사망의 권세보다 강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시인하며 주를 고백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용기로 다시 한번 힘차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 위에서 단임 목사님 위에서 나라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